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한 그런 심리학을 다루는 것이 바로 긍정심리학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긍정심리학 연구들 중에서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드릴 겁니다 자 이 얘기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교육하는 이사 이동환입니다 사실 우리는 행복해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일이 생기면 어때요 그땐 행복한데 조금 있으면 또 바로 적응이 됩니다 그래서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또 새로운 일이 또 좋은 일이 생기면 행복했다가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새로운 스마트폰을 샀다 며칠 동안 행복하죠 예 근데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그 행복한 마음이 또 새로운 차를 샀다 어우 그것도 한 두 달 갈까요 몇 달 갑니다 몇 달 동안 행복했다가 다시 또 돌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쾌락정혹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영상도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근데 사실 조금 장기적으로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이러한 소유 이런 것보다는 다른 의미 있는 활동이 우리한테 장기적인 행복감을 안겨준다라고 하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일단 이 실험을 어떻게 했냐면 실험 대상자들을 일단 인터넷을 통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모집을 해서 제가 실험한 건 아니고요 미국에 있는 긍정심리학자들이 실험한 실험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행복도와 우울지수를 먼저 측정을 한 다음에 어떤 행동을 시키고 나서 그것에 따라서 행복감이 얼마나 유지되고 올라가는지 또 얼마나 떨어지는지 식정한 이런 실험 연구입니다 어떠한 행동들을 시켰냐면 일단 첫 번째 실험 대상자들한테 시켰던 행동은 바로 감사 편지를 쓰게 했습니다 감사 편지 그래서 평상시에 감사하고 있었는데 마음을 전하지 못한 사람들한테 편지를 쓰고 그 편지를 전달하게 하는 이런 걸 시켰고요 두 번째 그룹한테서는 하루 중에서 가장 좋고 행복했던 일 또 스스로 다행이다 감사했다라고 느꼈던 생각했던 일들을 세 가지를 뽑아서 매일 저녁마다 기록을 하게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감사히 쓰는 것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을 하게 했고요 세 번째는 하루 중에서 가장 컨디션이 좋았을 때 그때 상태가 어땠었는지를 기억하고 적게끔 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감사 얘기랑은 좀 다른데 자기의 컨디션이 좋았을 때를 생각하면서 적게끔 한 거죠 네 번째는요 자신의 강점 자기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잘하는 강점을 찾아갖고 그 강점을 활용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래를 잘하는 분이 계시다면 노래를 통해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또는 손으로 만드는 걸 잘하는 거 공예 같은 걸 잘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 활동을 자꾸 하게끔 하는 이런 활동들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네 그룹으로 나눠서 행동들을 시킨 다음에 이분들이 한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1개월, 3개월, 6개월을 지나면서 행복도가 얼마나 증가하고 또 떨어지는지를 확인을 해본 연구 결과입니다 결과를 보니까 네 가지 실험 중에서요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감사한 사람한테 편지 써서 전달하는 거였고 두 번째는 하루 중에 기뻤던 일, 감사했던 일 매일매일 저녁에 적는 거예요 네 번째는 자기가 잘하는 강점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활용하는 활동을 한 거죠 네 가지 중에서 보니까 그 중에서 두 가지가 굉장히 행복도를 높였고 그리고 6개월 이상 꾸준하게 오랫동안 행복도를 유지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자 네 가지 중에서 두 가지 볼까요 여러분들 다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활동인 건 같긴 한데 그 중에서도 두 가지는 바로 뭐였냐면 두 번째로 감사일기 그룹이었고요 네 번째로 자기의 강점을 활용해서 강점을 활용해서 활동을 하는 것 이 두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감사일기를 꾸준하게 감사한 일을 적는 것은 자기의 생각 습관을 조금씩 바꿔주는 훈련이 되고 그걸 통해서 행복도가 꾸준하게 유지되고 증가된다는 것이 실험을 통해서 밝혀졌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강점, 자기가 잘하는 것을 활동을 하는 것 이것은 이제 자기 효능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를 잘할 수 있다는 그런 감정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행복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오랫동안 행복도를 증가시켰고요 그러면 나머지 첫 번째는 어땠을까요 첫 번째는 첫 번째는 행복도를 증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사람한테 감사 편지 쓰는 거죠 근데 증가시키기는 했는데 6개월 동안 지속 지키지 못했습니다 보통 3개월 정도 지나면 다시 또 이렇게 감소하는 그런 효과를 보여줬고요 세 번째로 얘기했던 자기가 가장 컨디션이 좋았던 상태를 적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것은 사실 행복도를 증가시키는데 큰 도움을 주지 못했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일단 두 가지 나왔죠 감사 얘기 쓰는 것, 그 다음에 자기의 강점을 활용하는 것 이 두 가지 활동들을 꾸준하게 해주신다면 정말 우리 행복도를 증가시키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감사 얘기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드릴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음에 제가 또 감사 얘기에 대한 이야기 따로 좀 정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저도 감사 얘기를 오랫동안 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좀 넘은 것 같아요 꾸준히 쓰고 있는데 정말 저에게도 큰 도움이 됐던 것이 바로 이 감사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를 행복도를 증가시키는 활동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 결과를 말씀드렸고요 이 연구 결과에 따라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할 수 있는 두 가지 감사 얘기와 강점을 활용한 활동 꼭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